광고가 이렇게 재미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광고든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염수관 이사 그리고 박병창 부장님의 재미있는 쿨선머 이벤트 곧 한번 저희 페이지2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시작이 좀 늦었는데요. 얼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양대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수님이 해 주실 얘기가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걸 잘 모르겠지 않죠.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우리 박병창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우리 교수님 설명을 들으시기 전에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잘하려면 주식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한 그 가치 이 기업이 지금 성장하는 기업인지 그렇죠. 가치가 성장하는지 아니면 세태하고 이렇게 수축되는 회사인지 일단 그 가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가치 분석을 어떻게 하지 하면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에 보면 트릭이 많아요. 트릭? 어떤 트릭이요? 어떤 트릭이냐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2019년도 4분기에 카카오가 대규모 손실을 발표해요. 단기순 손실이 그때 한 3천억 손실이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카카오 내가 이렇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뭐야 이렇게 대규모 손실이 나네. 그런데 그 손실을 뜯어보면 예전에 카카오가 인수했던 멜론에 대한 그 영업권 그냥 상각이에요. 실제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예전에 인수했던 회사를 이거는 우리가 가치가 1조 평가 1조로 샀는데 이거는 한 3천억은 까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실제로 돈이 현금 흐름이 나가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상각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영업이익을 보면 대규모로 증가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광고 시작하면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좀 아직까지 투자 좀 더해야 되는데 세금 내기 아까우니까 좀 세금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없나? 네. 그러면 영업권 상각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빡 내버린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 1조가 남으면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50% 내고 이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면요. 이익이 확 줄어드니까 이익 대비 주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PER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확 줄어드니까 PER이 30배, 50배, 100배 나오면 와 PER이 너무 높아졌네. 고평가네. 그런 트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제대로 된 이 회사에 대한 주가를 내가 평가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대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 트릭을 피해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런 항목들은 뭔지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분 좋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모님이 지금 한 7분 우리 게스트 시간을 뺏으셨고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주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박 전문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게 되는 이익이고요. 그런데 전문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익을 계산할 때 회사가 판단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판단해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 이익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투자자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익은 화장이나 치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익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지표인데 그 화장을 걷어낸 것이 무엇일까? 그게 진짜 실적으로서의 오늘 영업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의 내용을 보시고 그것이 진짜로 주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쌩얼을 보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쌩얼을 보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례를 갖고 오셨네요? 네. 우리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보면 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뒷받침에는 물론 영업이익이나 이익의 성장이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 속에 실체하는 장기 주가를 결정하는 원동력은 영업 현금 흐름에 있다. 이 사실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 화면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은 구글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봉을 표시했는데요. 주가가 2010년도에 297불 그러니까 약 300불이 좀 안 됐는데 2020년 말에 1752불을 기록하면서 약 6배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님께서도 얘기 잘 해 주셨는데 PER를 보면 사실 화면상에 30배를 중심으로 변동을 좀 보여주고 있는 사실 이 플럭취에이션은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적인 법칙에 의해서 발견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투자자에서 일련의 법칙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PBR도 마찬가지로 4배를 중심으로 10년 동안 움직이면서 최근에는 5.6배로 상당히 높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이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한번 2010년도에 영업현금 흐름이 110억불에서 화면상 2020년에는 650억불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5.9배 6배 정도 성장합니다. 주가가 10년 동안에 5.9배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5.9배 증가했네요. 물론 우연히 마진회사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업현금 흐름과 주가의 상승 비율이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 성장의 힘에는 반드시 현금 흐름을 봐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다른 빅테크 기업 의심이 많으시니까 정범님께서 아마존도 한번 보실까요? 아마존 한번 가겠습니다. 똑같다고 하시니까 물론 그 수치는 똑같지는 않지만 아마존의 2010년도 영업현금 흐름 화면을 보시면 35억불로 2020년에 660억불 굉장하죠? 18.8배가 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주가도 보시면 2010년도에 180불에서 2020년도 말에 3256불로 18배가 성장합니다. 사실 실적 발표를 정확하게 포함하면 얼추 18.8배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영업현금 흐름과 주가가 가장 연동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도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정프로님은 무슨 과 나오셨죠? 저는 언론정보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계를 배우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이 영어 자체가 좀 안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업활동이라고 하면 생산, 판매, R&D 같은 가장 본원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이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건 영업활동이 아니고요. 비영업활동에 속하는 재무활동 이런 활동들이 되겠는데 영업활동은 가장 기업의 본원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속에서 창출한 이익이 영업이익입니다. 이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수입, 일종의 수입, 일종의 지출의 차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인식한 금액이 될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 비용, 이익 이런 표현을 쓰죠. 회계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현금주의 입장에서 현금 수입이 있으면 현금 수입, 현금 지출이 있으면 현금 지출해서 그 차감액이 바로 영업현금 흐름이 됩니다. 물론 전제가 영업활동 내에서의 현금 흐름이고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 똑같이 영업활동에서의 어떤 남아낸 돈이지만 현금 관점에서 본 이익은 바로 영업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 딱 나와요? 어디 표에 보면 영업현금 흐름이 딱 나옵니까? 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제표에는 옛날에는 이름이 대차제조표였고 맨날 연준의 대차제조표였잖아요. 기업의 자산 상태를 알려주는 그게 재무상태표라고 바뀌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있잖아요. 1년에 조금 전에 박현산 차장이 얘기한 거 이번 분기에 그렇게 해서 그래 수익 얼마나 났는데 맨날 영업이익이 얼마나 실적 발표하는 거에 기초가 되는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현금 흐름표라고 따로 있어요. 이 현금 흐름표가 왜 있냐면 우리 같은 주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현금 흐름표에는 크게 영업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 현금 흐름이 있고 재무 현금 흐름이라고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은 게 영업현금 흐름 우리가 건물을 샀잖아요. 아모리 퍼시픽이 건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영업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현금 흐름이 되는 건데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물건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을 해서 돈이 들어왔으면 그것도 영업현금 흐름인데 반대로 우리가 영업하고 상관없이 주주한테 배당을 줬어요. 회사에서 돈은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영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캐시플로우 프라임 파이낸스죠. 그래서 재무 현금 흐름으로 돼서 기업에서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중요하게 보는데 여기도 이제 트릭이 있어요. 트릭. 왜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아까 그 카카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아주 이제 잡주 중에 잡주 중에 상패를 안 당하려고 보통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적자가 나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되나요? 그렇죠. 관리 종목을 안 당하려고 제가 영업이익 흑자를 만들려고 3% 우리 3% TV에 매출을 좀 일으키고 영업이익을 일으켜야 되니까 책 100억 원어치만 좀 사줘. 그런데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외상 매입금으로 그냥 끊어줘도 돼. 우리한테. 외상으로 산 거예요. 외상으로. 외상으로 사면 어쨌든 회계는 100억 원어치를 팔았고 거기에 따른 원가 빼고 10억 원을 이익 난 것처럼 적어요. 그런데 엉터리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작은 이런 그런 한계 기업들이 그런 트릭을 써서 4년 연속 영업 이걸 흑자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내년에 외상으로 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다시 그걸 손실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무님은 우리 양대천 교수님이랑 친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 섭섭받을까 봐 모셨는데 계속 우리 막 전무님 말씀하셔서 섭섭하실까. 그런데 두 분 친하시니까 저는 그 관계는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영업연금이 쉽게 증권사 HTS 네이버 금융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요? 공기별 연별 다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럼 그것만 보면 되겠네. 네.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내냐. 빵 나왔으니까 테슬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테슬라. 네. 화면 한번 보시죠. 테슬라가 사실은 본격적인 상승을 거친 것은 화면 오른쪽 편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입니다. 그때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왼쪽 표를 보시죠. 왼쪽 표에 보시면 19년 2분기에 마이너스 0.5억불의 적자를 그동안에 지속된 적자를 기록하다가 3분기, 19년 3분기의 흑자전환 턴어라운드에 성공합니다. 그게 2.6억불로 그때부터 아, 이거 이제 전기차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잘 보시면 19년 2분기, 그 이전 분기에 8.6억불의 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의 호전이 흑자전환이 먼저 일어납니다. 전 분기에.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이 흑자전환이 먼저 일어나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 지금 아직 이익은 적자지만 영업현금이 벌써 돌아섰다. 그런데 3분기 역시 7.6억불의 영업현금의 흑자를 보여줌으로써 아, 이제 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참 대단한 자료네요.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또 공매도 세력들을 위한 테슬라 망한다라는 리포트가 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적자 두 번째 2분기도 적자 났는데 8.6억불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업현금 흐름을 보고 이미 좋아졌다. 좋아졌다고 해서 영업은 잘 되고 있구나. 장사가 잘 되고 있구나를 짐작할 수 있죠. 네, 네, 네. 그런데 영업현금 흐름보다 훨씬 여기는 주가가 훨씬 수십 배 더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시향을 보면 테슬라가 전기차의 선두주자로 과연 실적을 내겠는가에 초미의 관심이었죠. 네, 네. 우리는 이것이 과연 흑자를 낼 수 있겠냐 없겠냐에 초미의 관심이었고 그래서 이익지표만 보면 우리가 빨리 캐치하기 어렵지만 영업현금을 보면 반드시 장사가 잘 돼야지만 흑자가 나옵니다. 그 사실에서 이미 준비를 하실 수 있다. 투자자는. 실적에 대해서 확신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진짜 실적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도 사례가 좀 있으시죠? 네. 오늘 준비가 많이 됐는데 벌써 서두부터 아직 시작도 별로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충분히 우리나라 자료 몇 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세기 전무님한테 나중에 따로 식사 어떻게 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한번 오시죠. 뭐 그런 것도 괜찮죠. 테슬라 말씀하시니까 올해 초에 박 전무님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테슬라 일부 실현했다. 그때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관계개로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테슬라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거 하고 나면 아마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거 중에 포스코를 한 번 최균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포스코요. 포스코는 어땠습니까? 포스코가 여러분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2분기의 적자 별도 기준 사상 첫 영업분기 적자를 냅니다. 그게 화면에 보시면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1,100억 원에 가까운 적자인데요. 깜짝 놀랐죠. 아무리 업황이 어렵지만 국내 굴지의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가 이익만큼은 선두주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 적자가 상당 규모에 이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흑자 반전을 다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굉장히 놀라서 시장에서 반응했는데 3분기의 실적을 보시면 이익이 흑자로 반전이 되죠. 이때 투자자들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영업현금 흐름이 과연 유지가 되고 있는가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1조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전 분기, 2분기에도 영업현금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1조 4천억 원으로. 일부 감소가 보이는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말이 나왔으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작년 10월 23일에 이루어지고 주가는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흑자 반전에 성공했고 그 흑자 반전이 진짠지를 한번 보시려면 영업현금 흐름이 뒷받침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한번 보시면 이게 분기 조정이 좀 현금 조정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해서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의 화면에 보시면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분기에 2,600억인데 영업현금 흐름은 1조대죠. 물론 작년보다 일부 줄었는데 잘 보시면 매출 채권이 감소하면 플러스 되고요.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됩니다. 너무 어려운 분이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출 채권이 증가해서 5,500억 원이 이 현금에 플러스 돼야 된다면 만약에 이걸 반영한다면 영업현금 흐름은 1조 5천억 대니까 사실은 괜찮은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포스코 같은 경기 민감주 사이클에 민감한 그러한 주식은 재고 자산을 보시면 됩니다. 재고 자산이 감소하면 장사가 잘 되면 재고 자산이 어떻게 창고에 쌓이나요? 줄어들까요? 장사가 잘 되면요? 재고가 줄겠죠? 줄죠. 그 줄면은 플러스합니다. 현금이. 4천억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분기에 이미 재고 자산도 충분히 감소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 분기 적자 때도 재고 자산은 감소하고 있어서 영업현금 흐름이 좋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사실은 적자라 해도 그렇게 나쁜 적자가 아니었고 3분기의 흑자반전은 진정한 흑자반전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주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발표도 준비했는데 이게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아까 그 카카오를 박 전문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급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로 한번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과 더불어서 인여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작년도에 2월 13일 날 아직 코로나 사태의 발발 이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적 발표를 2월 13일 날 작년 2월 13일 날 했는데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때 2019년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단기 순이익을 한번 왼편에 보시죠. 2019년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400억 대의 적자입니다. 이거 사상 최대의 적자고 이거는 카카오를 기대했던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전문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거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왼편에 아까 보신 2019년 단기 순이익 적자 마이너스 3,400억이 보이고요. 그 아래 영업 현금 흐름을 한번 보시죠. 2019년도에 7,500억 규모의 영업 현금 흐름인데 그 이전 연도들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 3,100억 대 3,700억 4,900대에서 큰 성장을 2019년에 7,500억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2019년에 우린 이걸 보고 카카오의 장사가 무지 잘 되는구나. 현금이 무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였지만. 네. 단기 순이익이 적자였지만. 참, 단기 순이익은 적자였지만. 그 깊은 내막은 좀 더 설명할 여지는 남겨두고요. 일단 영업 현금 흐름을 더 믿을 수 있다. 이익 지표보다. 그래서 폭발적인 장사가 잘 됐다. 이러한 추세에 걸맞춰서 2019년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검은 화살표가 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그때마다 주가가 급등해서 결국은 3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까지 끌어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친 화면에 보시면 잉여 현금 흐름이 2019년에 8,800억, 8,900억대의 잉여 현금의 흑자가 보이는데 그 왼편에 마이너스 805억의 잉여 현금 적자가 보이죠. 사실은 이거 제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5,000억대의 적자인데 잉여 현금 흐름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영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의 어떤 현금적인 이익이라면 거기서 미래를 위한 투자 영업의 투자를 뺍니다. 그래도 남은 돈 한번 봉급 생활자로 제가 비유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봉급 생활자로 하면 매월 급여를 받죠. 이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죠. 본원적인 영업 활동에서 버는 돈 거기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죠. 그 금액을 빼고도 남은 돈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남은 돈입니다. 미래까지 걱정을 하고도 남긴 돈이죠.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한다면 진정으로 돈이 남았다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도 남은 돈이 2019년에 전년도 적자에서 2019년에 9,000억대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급등주 발굴의 맥은 잉여 현금 흐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도 남은 돈 그건 사실 기존에 투자하고 그 효과가 결실을 보면서도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한 효과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잉여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오죠?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나 증권사 HTS에 가면 자체적으로 계산한 잉여 현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사실은 조금 계산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일단 나오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잉여 현금이 플러스 되는 또 영업 현금이 꽤 큰 이 상황이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보시면 카카오의 투자 현금을 2018년에 잠깐 보시면 마이너스 1조 2,600억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투자 현금 흐름과 영업에 대한 투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메인 비영업활동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죠. 아마 창사일의 최대 투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8년 투자한 게 2019년부터 영업효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2018년 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100개 이상의 자회사를 쥐게 된 배경에는 이때 이 엄청난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때 사실은 사업적 성장이 기폭제가 된 그때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카카오 밑에 그렇게 혁신적인 자회사가 100개나 있었어 이러잖아요. 100개를 다 회사 자체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스피노프 시킨 게 아니고요. 그중에 이렇게 M&A 아까 멜론도 있었지만 몇천억을 들여서 이것저것만 그래서 2015년도에 한 30개였다면 18년도에 그런 과감한 M&A 그런데 M&A가 다 영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투자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돈이 나가도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는 거랑 이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는 건 이제 다른 개념인 거죠. 이 투자 현금 흐름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했든지 아니면 M&A를 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 현금 흐름은 오히려 더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M&A에 쓰인 돈이 M&A에 쓰이긴 했는데 그 M&A가 성공적인 M&A도 있을 수 있지만 별로 아닐 수도 있는 M&A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투자는 잘 됐는데 결로그아는 꽝이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돈 잘 썼다고 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투자 효과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그 집행한 그 해에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카카오가 투자한 금액이 2019년, 20년 이렇게 21년까지 나오게 되는 효과를 우리가 영업 현금의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 금액이 크다면 앞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분기별로 보면 그 투자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익 같은 경우는 물론 가치 좋아지지만 투자를 집행하면 일단 당장 좋아지는 게 분기별 영업 현금을 주시하면 이게 굉장히 투자 효과가 결실을 맺고 있구나 아닌가를 가늠할 수가 있죠. 진실적으로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야 비교적 자유로우실 테니까 요즘에 보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 이런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좀 딴 데보다 많습니까? 아니면 좀 적어졌습니까? 그게 사실은 공교롭게도 작년에 기폭제로 많이 턴어라운드를 중심으로 이런 급등주를 잡아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컸고요. 특히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아직도 제가 준비를 오늘 했는데 말씀드릴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이버에 상당히 재미나는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까지. 그거 해주세요. 우리 백브리핑에 좀 얘기해서 조금만 이제 시간 늦게 시작하면 되니까. 어떤 거죠? 아 그럴까요? 한 10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 예예. 그러면 한번 보시죠. 네이버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올해 보시면 굉장히 투자 많이 하는 것 같죠. 소프트뱅크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지분 투자도 많이 하는 현상들 투자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한번 2020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네이버의 움직임부터 한번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오른편에 주가 그래프가 나오죠. 오른편에 주가 그래프에 보면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월 28일 날 4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 전년도 실적 발표죠 물론. 전년도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연별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전년도 2020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왼편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도 1조 3,600억에서 1조 5,000억대로 전분기 대비 상당히 좋고요. 분기별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내용을 보면 사업별로 골고루 매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거는 차후에 또 얘기를 해보고요.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이 전분기 2,900억에서 3,200억대로 소폭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기 순이익이 2,300억대에서 3,800억대로 급등합니다. 그게 111%대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큰 상승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실적이 진짜 실적이냐 아니냐를 보시기 위해서는 뭘 봐야 할까요? 정 프로님.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렇죠. 그게 진짜 실적인지 아닌지는 역시 퀴즈. 퀴즈에 대해 퀴즈에 대해 퀴즈에 대해 영업활동입니다. 그 밑에 영업현금 흐름을 보시면 3,700억에서 5,000억대로 이 영업현금 흐름이 분기별 5,000억대를 넘는 회사는 진짜 국내의 굴지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현금 창출 능력이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내의 5,000억 기준. 엄청난 기준이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해냈고 영업현금이 보여줬죠. 실적을. 그런데 재미나는 게 영업현금 흐름 밑에 이게 지금 오타가 있는데 이 3,400억, 3,500억에 뭐가 보이시냐면 잉여 현금 흐름이 보입니다. 이건 잉여 현금 흐름인데 그 윗금액 1,500억을 투자하고도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투자효과가 전년도부터 있는 상태에서 영업현금 흐름을 창출하고도 남은 현금 흐름 3,500억대면요 이게 네이버로서는 아마 처음 보여주는 수치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사상 최대 잉여 현금 흐름 그래서 실제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네이버의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튼 것은 아마도 이러한 확실한 영업의 진실적이 반영되고 미를 위한 먹거리 투자를 염두에 두고도 남은 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그 화면을 잠깐 보시죠. 2020년도 전체를 한번 보실까요? 이 분기만 봐서는 좀 의미가 약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둘 때는 현금 흐름을 보시라 이게 큰 주제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한번 보시죠. 왼쪽 편에 보면 2020년도의 19년도의 캐펙스가 뭐냐면 영업에 대한 투자액입니다. 4,900억대의 투자를 합니다. 매출액 대비 11% 정도였고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보시면 6,500억 가까운 투자를 하죠. 이 투자금액이 6,500대면 대단한 거죠. 이게 매출액이 5조 정도 됐는데 12% 정도를 영업에 대한 투자를 이뤄내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에 관목할 만한 우리가 미리 예시해야 될 것은 19년도의 2,100억대 규모의 잉여 현금을 해서 2020년에 5,200억대의 잉여 현금을 내고 있다. 그러면 남은 숙제는 뭐냐면 올해 만약에 미래를 위한 네이버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서 한다면 뭔가 성장이 멈추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잉여 현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도 좋을 거고 지금. 지금 주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지금 시장에서 화도가 있지만 소위 남는 현금, 현금 잔액, 내부 유보금이 100조를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으로 해서 100조가 넘고 유동자산이 207조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영업 실적을 창출하면 남는 돈으로 우리가 봉급생활자면 월금만 따박따박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포로님. 안 되죠. 자기 영업하고 재투자해야죠. 네. 재투자해야죠. 그 재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지만 주가도 성장한다. 왜?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여 현금이 많이 쌓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쌓아만 놓는다는 것은 당연히 중차함이고. 공급 가지고 즐겁게 사는 거죠. 기분 좋게. 반드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이버에서 잠깐 짧은 얘기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7월 22일 날 2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물론 1분기 실적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지만 그건 다음 기회로 좀 미루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7월 22일 날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한 이후에는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 떨어지지는 않고 가는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분기의 하단부에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5천억에 가깝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작년 4분기 그때 5천억을 달성했죠. 뭐를요? 영업 현금 흐름. 네이버가. 5천억 원. 네. 그렇죠. 작년 4분기에. 그리고 사실은 1분기, 올해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합니다. 마이너스 2천억 대의, 아, 인용 현금이 2천억 대로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카카오가 폭등하는데도. 그런데 2분기에 와서 다시 보여줍니다. 영업 현금이 5천억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화면에 하단부에 영업 현금 4,800억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2분기에 올해 영업 투자액은 2,500억. 이거는 분기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투자액입니다. 영업의 투자액이. 네이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투자액입니다. 너무 저만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마이크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도 좀 사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고 나면 인여 현금으로 2,300억이나 결실을 맺고 있는데 미래를 위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지금 인여 현금으로 창출하고 있다. 더 중요한 건 매출액 대비 지금 보시면 지난 분기에 2,500억 원의 영업의 투자를 하면서 기존에 한 12% 정도의 매출액 대비 투자 비율에서 매출액 대비 한 15%의 투자를 하는 비중을 볼 때 전분기도 15% 가깝게 투자했고요.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최근에 소프트뱅크와 같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네이버가 앞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경영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현금은 여전히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한참 우리 봄에, 봄에 하여튼 좀 전에도 네이버는 왜 이렇게 못 가고 카카온은 왜 이렇게 혼자 달리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 그 봄에 1분기 실적에 영업현금 흐름이 5천억대에서 2천억대로 다운이 되고 또 그때 잉여 현금 흐름이 250억 원의 적자가 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진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거 지금 네이버가 그렇게 현금 흐름은 창출을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검색 엔진에서 벌어들인 돈은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충분히 낼 수 있죠. 영업현금 흐름이 2천억으로 다시 떨어졌으니까. 사실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한 50억 이상 맡겨졌다. 법인에서 이런 질문을 딱 하셨어요. 아니 왜 인피니티에서는 네이버를 싫어하고 카카오만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느냐. 그런데 그냥 재무제표만 보면 네이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2천억씩 그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우리가 고퀄리티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고퀄리티 주식. 옛날에 블루칩이라고도 하고. 이익의 안정성은 좋은데 카카오는 보면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작년. 2019년부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익을 실제로 뜯어보면 네이버 좋은 건 아는데 카카오가 pbr도 4배고 네이버는 6배인데 여전히 보면 싸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올해 2월 달부터 이 대형주들이 다 쉴 때 네이버가 또 확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때 좀 약간 흐러지르는 치고 올라감이 있었는데 지금 교수님 설명하시고 딱 보니까 2020년 사큐 5천억의 엄청난 영업현금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레벨업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혹시 이거는 지금 설명 주신 이익의 연금 흐름 혹은 영업현금 흐름 이걸로 기준으로 투자를 할 때는 한 업종 내에서 비슷한 회사들끼리 비교할 때 이걸 사용해서 이 표상 가장 좋은 친구를 투자하는 거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전 종목을 보더라도 이 현금으로만 비교해 보면 가장 좋은 회사를 우리가 소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경쟁사나 업종별로 비교하는 것은 어느 지표나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건 기본이겠지만 우리가 진실적으로서 오늘 말씀드리는 영업현금과 인여현금은 우리가 아까 전문님께서 이익 지표들하고 좀 많이 말씀하신 그러한 지표하고 비교해 가면서 진짜로 그러한가를 실체적인 접근, 진실에 접근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일 것 같고요. 가장 명확한 거, 어떤 경우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진실이 뭐냐면 영업현금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얘가 더 장사를 잘하는지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업현금 흐름을 보고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는데 아까 포스코도 보여주셨잖아요. 결국은 포스코가 이렇게 폭발적인 이익이 나오니까 또 주가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전 섹터를 다 봐야 되거든요. 전 섹터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를 못 담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를 언더하게 되고 그러면 시장을 지게 되면 또 잘리고 그래요. 아니 그럼 혹시 에코프로 어쩌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이거에 보면 설명이 됩니까? 보시면 전문님께서 이미 초대에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4년 지적되면 관리 종목 지적되면 5년 되면 상장 폐지됩니다. 거래소 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게 그게 자본 잠식으로 좀 비유를 하지만 어쨌든 그 영업 적자가 누적되면 자본 잠식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적자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 규모가 작거나 이런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에 테마주의 경우 이익을 맹신해서는 큰 우려를 금치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찐 실적 한 번만 분기별 영업 현금도 진짜 흑자 전환했고 진짜로 좋아졌는지를 한 번만 검토하시면 큰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오늘 설명해 주셨다고 이거에 의해서만 투자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켜보던 종목이든 아니면 관심 종목에 넣었던 친구라도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는지를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 훨씬 더 도움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을 알고 싶은 거죠. 좋은 게 진짜 좋은 건지 나빠도 진짜 나빴는지 뭐 현대차가 작년에 대선 충당은 크게 떨면서 실적이 나빴는데 나쁘면 진짜 나쁜 건지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정프로님이 방금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시고 뭐죠? 뭐죠? 저도 몰랐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설명이 되냐?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일지 머티리얼이나 이런 고성장하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잖아요. 그럼 유상증자 발표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짜증 많이 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시가 나오잖아요. 사용 목적. 그런데 사용 목적이 이 돈을 받아서 공장에다가 캐퍼 확장을 하고 이게 약간 투자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내년 내후년에 매출을 늘리고 거기에 따른 현금이 또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와 이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지 ROI 있잖아요. 투자 대비. 리턴 온 인베스먼트. 이게 이 비용을 감안해서 훨씬 이렇게 좋은 ROI가 나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보고 2차전지 저거 양극제 음극제 지금 캐퍼 확장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로 똑같은 투자 현금 흐름을 또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좋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 저희 또 인상 쓰고 있는 이 프로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는 좀 마무리하고 조만간에 한 번 더 모셔서 생각보다 그래도 짧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50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한 번 다시 모셔서 이런 내용들은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좀 챙겨두시고 탑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네요. 저도 감이 좀 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 번 모시고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양대천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너무 뺐었네요. 네 그러네요. 잠시 한번 광고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야 삼프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섬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달려다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